안녕하세요. 생생범위쇼 진행을 맡은 최승우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한 주간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이 시간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환절기 점점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대한민국은 사건 사고도 많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 사고 좀 들려주실지. 네, 오늘 뭐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치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유튜버 사건들까지 다양하니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기대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범위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는 생생커멘트입니다. 생생커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금요일에는 한 주간 벌어진 사건 사고에서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커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좀 볼까요? 아, 이게 무슨 막말일까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인데요. 평화의 소녀상의 입을 맞추는 미 유튜버 소말리인데요. 아, 이 평화의 소녀상, 소녀상 모욕한 미 유튜버 소말리. 이 평화의 소녀상의 입을 맞추다니 각종 민폐 행동으로 좀 빈축을 사고 있는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의 기행, 현호선님 정말 저도 보면서 좀 어이가 없었는데요. 예, 소말리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일본군 위안부 기립비인 평화의 소녀상, 너무 유명하죠. 이곳에 입을 맞추는 등 모욕적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나가는 행인에게 성희롱과 인종차별적 막말도 했었고요. 또 편의점에서 난동까지 부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지난 28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기에 이르자 소말리는 부계정을 개통했습니다. 부계정인 조니 소말리 라이브 채널을 연 뒤 이곳에다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사진을 든 채 찍은 셀카 사진을 올렸고요. 그러면서 아베 신조, 나는 당신을 위해 한국인을 물리쳤다. 사진 나오고 있는데요. 라는 내용을 쓰면서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여러 우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소말리의 기행에 많은 이들이 좀 분노를 했거든요. 변호사님. 실제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에 폭행을 좀 당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니 소말리의 행위가 부적절함이 도를 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분노 유발자다 혹은 구타 유발자다라는 비난이 쏟아졌고요. 다른 유튜버들과 온라인 커뮤니티 채널에서는 응징에 나서겠다라는 목소리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어떠한 유튜버는 소말리를 나에게 데리고 온다면 현상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러던 와중에 실제로 소말리는 지나간 유튜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폭행당하는 이런 영상들도 좀 있는 것도 같고요. 이게 근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는 겁니까? 이게? 어 저기 지금 보면 맞은 사진이네요. 그렇죠? 네. 저 내용 좀 자세히 좀 들려가주시겠어요? 실제로 이제 송파경찰서 입건이 된 건인데요. 일단은 그 소말리를 폭행한 남성을 31일에 폭행 혐의로 체포를 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31일 오전 9시 반부터 송파구 방이동의 한 도로 위에서 조니 소말리가 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소말리를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은 실제로 소말리가 현장에 있었으며 또 근처에는 폭행한 유튜버들도 있었다라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가벼운 타박상 정도에 그쳤던 소말리는 인근의 병원으로 옮겨지게 됐는데 현재는 지구대에서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난동을 부리거나 아니면 평화의 소녀상이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소말리를 응징하겠다는 목소리가 인터넷 내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소말리는 24일 그리고 27일 마포구와 송파구 일대에서 폭행까지 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포, 송파, 동대문 지금 이 조니 소말리가 벌인 기행 아까 소녀상의 뽀뽀하는 영상 아베 신조 난 당신을 위해 한국을 물리쳤다 이것도 있는데 편의점에서 난동 부리는 라면 국물을 구워서 집기를 파손하는 그런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인 여성에게 성희롱하는 발언 이런 영상들도 좀 있어요. 이런 것들 사실 실제로 좀 맞았는데 누리꾼들은 좀 약간 속 시원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서 잡혀가야 되는 건 조니 소말리지 폭행한 남성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들도 있고 이 사적 제재가 좀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는 누리꾼들이 좀 있거든요.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조니 소말리를 폭행한 사람이 정당하다 사적 제재가 정당하다 심지어 그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관심을 알 수 있는 것이 소말리를 폭행한 뒤에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 자체가 한 유튜버의 영상에 그대로 송출이 됐는데 이러한 모습이 개시 1시간 만에 조회수만 2만 4천 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극적이고 충격적이라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말리의 행패에 대해서 사적 제재는 정당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오히려 때린 사람은 소말리의 유명세를 등에 업고 자신들도 유튜버로서 유명해지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되었건 사적 제재를 일삼고 그것을 응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고요. 오히려 일부 네티즌들이 지적한 것처럼 자신도 유명해지려고 폭행을 정당화한다거나 수단으로 쓴다는 것은 이것은 있었으면 안 될 일이라고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돈 때문일까요? 이게 소말리도 결국은 돈 때문에 유명해지려고 하는 이런 건지 또 소말리를 사적 보복을 하겠다라는 분들도 결국은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도 돈 때문인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형사법에는 어쨌든 속지주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소말리가 형사처벌 관련된 부분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출국금지까지 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이건 뭔가요? 현재 서울 마포경찰서는 소말리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 사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음악을 크게 틀거나 아니면 춤을 추면서 마포구 편의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그대로 송출이 됐고요. 심지어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는 직원에게 욕설까지 한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또 추가적으로 나온 것은 소말리가 폭행과 마약 복용 등의 두 건의 혐의로 또 고발이 된 상황이라고 해요. 아, 마약까지요? 네. 이런 점 때문에 고발 사건에 대해서 소말리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출국 정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소말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다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추정되는 건물 사진을 올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 소말리 도주성 출국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소말리가 아직은 출국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분명히 알렸다고 합니다. 아, 정말 방금 그 편의점에 옆에 소주 있고 편의점 라면을 편의점에다 붓고 이제 직원한테 행패를 부리는 게 있는데 왜 한국까지 와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걸까요? 뭐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좀 했다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아, 정말 뭔가 형사처벌이나 이런 걸 받는다고 해서 좀 달라질 것인지는 좀 의문입니다만 뭔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상당히 총극처럼 좀 느껴지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볼까요? 죄 지으면 벌 받는 거 뼈저리게 느껴 아, 죄 지으면 벌 받는 거 뭔가 죄를 짓고 벌을 받으신 것 같은데 진심으로 자기 죄를 반성하고 있는 걸까요? 아, 전청조 씨 아, 떠들썩했습니다. 자신을 재벌 3세라고 속이고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어요. 변호사님 전 씨가 최후 진술에서 했던 발언이 방금 보셨던 생생 코멘트 죄 지으면 벌 받는 거 뼈저리게 느꼈다. 진심일까요? 네, 일단 검찰은 전청조 씨, 즉 자신을 재벌 3세라고 속이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었습니다. 이 전청조 씨에게 지난 3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측은 최후 변론을 하도록 되어 있죠. 전청조 씨는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아울러 언론 보도를 보게 될 때에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무섭고 두렵다라는 등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피해 회복을 최선을,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잠시 좀 짚고 가보면은 이 전청조 씨는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지난 2월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울러 추가 기소된 건이 좀 있었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에게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지난 9월에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이 추가로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병합사건으로 서울고등부에서 구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 그렇군요. 지금 징역 12년, 4년 이렇게 합쳐졌는데 솔직히 전청주의 발언 전혀 진정성이 좀 느껴지지 않는다고 아마 시청자분들 좀 보실 것 같은데 피해자분들한테 진심으로 잘못했다. 모두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용서를 구하겠다. 이 말.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발언일까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사실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근데 12년형, 4년형을 받고 나서 뭔가 진술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을 것인가.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기범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두 건의 혐의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기범죄에서 사과의 진정성은 결국 피해변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워낙 피해 금액이 좀 크고 게다가 피해 금으로써 또 새로운 전 펜싱 국가대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행위를 했고 또 그분은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자랑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에 와서 심지어 1심에서 상당한 형량을 선고받고 난 이후에 2심의 결과를 앞둔 지금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정성으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JTBC 방송의 악인 취재기라는 부분에 전청조 씨 사건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전청조 씨의 이런 사기 행위가 전청조 씨의 아버지의 판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청조 씨 아버지가 하는 것을 전청조 씨가 사실은 좀 유사하게 했는데 앞서서 전청조의 아버지가 16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딸과 함께 감옥행을 가게 됐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청조 씨의 아버지 전창수 씨입니다. 이분도 16억 원대의 사기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결국 징역 5년 6개월의 형량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의 형량을 확정한 것인데요. 무슨 일인가? 라고 했더니 전청조 씨는 2018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한 여성을 상대로 6회에 걸쳐서 16억 천만 원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이 돈을 빼돌린 이후에 여성과의 연락을 끊고 도주하면서 가로챈 돈은 도박에 사용을 했다고 해요. 전청조 씨는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대금을 본인 개인 통장으로 받는 식으로 돈을 수령한 뒤에 연락을 끊어버리고 잠적을 했다고 해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선 2015년 즈음에도 2년 6개월 동안 전창수 씨가 잠적하기 직전까지 한 교제한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에 대하여 결혼을 하자거나 혹은 같이 살집을 구하자, 사무실을 차려달라라는 등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창수 씨는 피해를 일으켰던 피해 여성으로부터 도피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지난해 12월 25일에 전남 보성의 한 벌교읍에 있는 인력중개사무실에서 휴대폰을 훔쳐서 달아나다가 전혀 상관없는 이건으로 긴급체포가 됐다고 하는데요. 결국 검거된 전창수 씨는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16억 원이 넘는 고액의 피해를 발생시킨 데다가 범행을 일으킨 이후에 연락을 끊고 잠적을 했다. 또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요. 이 형량에 대해서 검찰도 항소하고 전창수 씨도 항소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2심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형량이 재량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서 1심의 형량을 선고를 그대로 항소를 기각을 했고 결과적으로 대법원 상고까지 기각된 상황이어서 5년 6개월은 최종 확정된 형량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청조 씨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전청조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다음 달 21일에 나옵니다. 변호사님. 검찰의 구형대로 20년이 좀 선고가 될까요? 어떻게 좀 전망해보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단순히 괘씸하다라는 이유로 검찰이 구형한 대로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럴 가능성 굉장히 드물다고 보이고요. 다만 피고인 측이 항소를 했다면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면 오히려 항소 기각의 확률이 더 높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항소 기각된다라는 것은 몇 년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20년은 아닐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한 첫 번째로는 12년 그리고 추가 선고된 것이 4년인 상황인 거죠. 원심의 형량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예측을 해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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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전청조 씨 사건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마무리하고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볼까요? 최대한 보상할 것. 아 뭔가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일까요? 정성군이요. 정성군. 강원도 정성군이죠. 타지노 있는. 네. 정성군청 공무원들이 서울의 한 고깃집에서 40인분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변호사님. 이게 정성군청 공무원들이 서울에 와서 서울 고깃집을 예약하고 아 40인분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28일에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한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글의 제목은 오늘 하루 장사 망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올라온 글에 있는 곁들여진 사진을 보면은 테이블마다 사진 나오고 있는데요. 반찬과 그릇이 다 세팅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저렇게 다 세팅을 했어요. 좌석 수를 보더라도 상당하다는 것이 알 수 있죠. 서울로 1박 2일 워크숍을 온 정성군청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정성군청 측이 예약 주문을 했고 예약 주문을 받은 사업주는 이렇게 40인분을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는데 정작 예약한 공무원들은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하고요. 업주는 보상을 받기 위해 정성군청에 연락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은 이해하지만 보상은 힘들다라는 답변을 받고 이러한 글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답변인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제보자, 즉 사업주에 따르면 정성군청 측의 외주업체 직원으로부터 첫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외주업체 직원은 정성군청의 직원들이 가게 인근 숙소에 묵고 있는데 40명이 다른 손님들과 섞이지 않게끔 회식할 만한 공간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식당 주인은 고기와 술값 등을 말씀드렸던 업체 직원은 고기와 술값 등을 자세하게 물은 뒤에 28일 저녁 6시에 정성군청 40명 단체 예약하겠다라고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업주 측은 정성군청이 온다고 하니 거짓말하고 노쇼하지는 않겠냐 그렇죠, 공무원이니까요. 공무원이니까요. 이런 점 생각해서 전혀 취소될 생각을 하지 않고 예약 당일에 심지어 아르바이트생까지 일찍 출근을 시켜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세팅을 다 마친 뒤에 약속한 시간으로부터 30분 정도 전에 확인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확인 전화까지 했어요. 예약을 했던 외주업체 직원은 예약한 기억 자체가 없다. 그리고 전혀 부인했다고 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업주가 통화 녹취록을 들려주자 내가 왜 그걸 확정을 해버렸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라고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신은 외주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면서 오히려 정성군청 측에 책임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에 사업주는 정성군청으로 연락을 했더니 정성군청 관계자는 업체에서 예약을 안 한 게 아니라 예약 취소한 것을 깜빡해서 벌어진 일이긴 한데 라면서 외주업체를 감싸주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측이 이런 문제를 보상해 주는 것은 힘들다. 아울러 워크숍이 1박 2일 일정이라 저녁 식사는 안 되겠고 오늘 점심 식사로 가는 게 어떻겠냐. 그런 마음 좀 풀어지겠냐.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업주 입장에서도 갑자기 점심 장사를 모두 접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업주 측의 실제 피해 보상에는 상당히 미달했던 걸로 보여요. 이에 외주업체들 측은 자신이 또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가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 팽팽한 주장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 그럼 누가 보상해야 됩니까 저거는? 3, 40분 전에 녹취록도 있어요. 확정 지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 노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당황스럽네요. 심지어 직원까지 아르바이트까지 더 근로비까지 써서 노무비가 들어간 상황인데 해당 사실이 좀 알려졌어요. 좀 이렇게 뉴스로 알려지니까 또 갑자기 말이 또 바뀐 것 같아요. 정성군청 홈페이지에서는 좀 군청 공무원들을 좀 비난하는 비판글들이 좀 쏟아졌고요. 여기가 말로만 듣던 노쇼 먹튀냐 노쇼 대책 발표하라라는 질책이 좀 이어졌다고요. 네. 논란이 불거진 정성군청 홈페이지가 누리꾼들의 항의꾼로 폭주했다고 합니다. 29일부터 30일까지 정성군청 홈페이지의 게시판에는 노쇼 논란에 불만을 품었던 게시글로 가득 찬 상태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노쇼 공무원님들은 정신을 좀 차리셔야겠다. 그리고 갑질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노쇼 군청은 하루빨리 노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입장까지 비판글이 쏟아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시판 글들 제목만 보더라도 뭔가 그 분노가 좀 느껴집니다. 논란이 좀 확대되자 확실히 또 정성군청 바뀌었어요. 정성군청은 최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피해를 입은 식당 업주하고 합의를 했다고 해요. 왜 합의가 안 되다가 갑자기 또 합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비난글이 올라오니까. 정성군청 측은 결과적으로 위탁사에서 실수를 한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해당 업주와 합의까지 마쳤다라고 최근 이야기했습니다. 31일 정성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정성군청 공무원 고깃집 40인분 노쇼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해명글이 올라왔는데요. 이번 워크숍 담당자라고 밝힌 한 공무원은 노쇼의 발생 경우에 관해 설명하기를 실제로 군청 건설 분야 공무원 27명이 28일부터 29일 사이에 1박 2일로 서울로 워크숍을 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워크숍 일정에 대해서는 강사 섭외부터 숙소, 이동 등 경로 등등에 관하여 교육 컨설팅 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방송된 고깃집 즉 피해 업주는 약 20일 전에 교육 컨설팅 업체로부터 임의로 선정한 음식점이었다고 합니다. 컨설팅 업체가 선정한 업체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워크숍 공무원들은 당일 저녁 식사 비용은 자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모처의 음식점으로 정했다라고 업체 전달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컨설팅 업체의 실수로 예약 취소가 누락이 되는 바람에 이 사건이 발단됐다고 하고요.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과 소속 공무원들은 무한 책임이 부여된다. 이런 점 감안했을 때 앞으로 교육 컨설팅 업체가 모든 실수 등을 인정하고 해당 고깃집 주인 분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했고요. 아울러 잘잘못의 주체를 떠나서 군청과 공무원은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위탁사가 계약 취소 그러니까 예약 취소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업주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 보이는 정성군청, 정성군청 공무원들이 온다고 했는데 안 왔으니까 당연히 정성군청에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무쪼록 정성군청에서도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한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노여움이 가라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동안 좀 노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어도 보상을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실상 변호사님. 그렇죠? 이번 일로 인해서 좀 노쇼에 대한 경각심이 일깨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법적으로나 이런 사실 배상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이번 사건은 운이 좋았다고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다행스럽게도 정성군청의 워크숍 관련된 일정이었기 때문에 공론화를 시키면서 빠르게 배상을 받았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걸 입증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실제로 소송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그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본다면 피해 배상은 굉장히 묘연한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예약을 했을 때 예약 보증금을 받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제 생각에도 예약금, 예약 보증금 이런 문화가 조금 정착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불필요한 분쟁들을 좀 안 왜냐하면 준비하는 사람들도 다 준비하는 게 있고 소비자들이 그런 걸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 픽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 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 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는데요. 뉴스 픽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음주운전 술타기 주의부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뺑소니 차량에 두 번을 잇따라 친 70대 할머니가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너무 참혹하고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변호사님 네. 29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5시쯤 사상구 강변대로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70대 여성을 한 번 치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또 다른 SUV에 대해서 2차 역과가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이 60대 여성은 죄송합니다. 70대 여성은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역과했던 이 남성은 오후 3시쯤 자신의 회사에서 경찰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체포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 남성은 경찰에서 나는 사람을 친지 몰랐다라고 해서 사고 인식을 부정했고요. 뺑소니 아니라는 거죠. 더불어서 사고 당시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자신은 오전 9시에 술을 마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 남성은 오전 5시쯤에 사고를 낸 뒤에 실제로 자신의 회사로 이동을 한 다음에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오전 9시 정도에 직장과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편의점을 찾아가서 소주를 마시고 그 다음 다시 운전을 해서 회사로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여성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이게 오전 5시에 회사에 있다가 오전 9시, 그러니까 4시간 뒤에 편의점에 가서 술을 마시고 이 음주운전은 또 인정한 거네요. 편의점에서 회사로 돌아오는 음주운전은 했다라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처음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좀 숨기려고 일부러 술을 산 정황처럼 좀 보이는 이 부분 사고 이후 동선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어떤 걸까요? 이거는 실제로 5시에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출근을 한 것도 이상하고 출근한 사람이 13km까지 떨어져서 편의점에서 갑자기 아침부터 소주를 마신 것도 이상하죠. 이런 부분 때문에 경찰은 해당 남성이 음주 상태에서 본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러한 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고의로 술을 마신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쓴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 남성이 사망사고를 낸 뒤에 도주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음주운전을 입증한 데 주력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찰은 남성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그리고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증은 있는데 정확한 물증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뺑소니의 고의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그때는 기억이 나서 술을 그 이후에 먹은 거니까요. 그 이후에 먹은 건 사람을 찾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술을 먹어서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쪽인 것 같은데 이 음주는 아니죠. 도주한 운전자 두 명에 대해서 사고를 내고 나서 둘 다에게 좀 구속영장 신청하는 방안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검토하고 있다. 실제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첫 번째 운전자의 경우에는 너무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영장을 발부하려면 그 조건이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술타기 수법을 썼다는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의 수술자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 본다면 첫 번째 운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높다. 영장 발부 요건을 충족하는 사건이라고 보이고 다만 두 번째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미 증거가 다 확보된 상황이라면 영장이 발부될지는 좀 가능성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변호사님 의견안이랑 좀 비슷한 동의하는데 가수 이 사건이 나오면서 또 가수 김호중 씨 음주운전 사건 좀 주목도 다시 받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낸 후에 도주에서 술을 마셔가지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잖아요.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술타기 수법을 악용하는 사건이 좀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음에도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죠. 굉장히 유명해진 사건인데요. 이러한 일명 술타기 수법을 통해서 음주운전은 처벌을 피할 수 있구나라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호중 씨 수법을 각지에서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전북 전주에서 포르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음주상태로 159km 시속으로 달렸다고 해요. 그러다가 경찰을 운전하고 있던 경찰을 이용해서 운전 연습을 하던 한 20대 여성을 쳐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때에도 이 사고를 발생했던 포르쉐 운전자는 출동한 경찰들에게 나 체열받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음주축정을 좀 미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인근의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셔서 경찰의 음주축정 행위를 방해한 상황이 발생했고요. 이러한 점 때문에 일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단은 음주운전이 발생하면 도망간 다음에 술 깨고 다시 경찰이 자백하라라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점 때문에 법안까지 발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게 사실은 술 타기가 요즘은 좀 유명해졌습니다만 사실 한 10년, 20년 전부터 좀 유행해왔던 그런 수법인데 변호사들이 막 이렇게 조언하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조금 밤에 이제 술 타기를 좀 하면 집에 갔다가 난 사고 난 줄 몰랐다.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술을 마셨다. 이거는 뭐 그렇다 쳐도 편의점으로 달려가는 행위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술 타기로 인정, 그러니까 위드마크 공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건데 이거는 좀 고의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현행법상 이러한 음주운전 관련 꼼수가 만연한 이유는 음주운전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적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음주운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에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당시에 정확한 수치를 확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자가 도주한 이후에 술을 더 마시고 음주 측정에 응한다고 하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죠. 지난번 김호중 씨 사건 때에도 우리 전국이 떠들썩할 때 위드마코 공식 가자 라고 했지만 사실 중간에 큰 인과관계 편의점에서 술을 마셨다는 큰 인과관계가 개입을 해버리면 위드마코 공식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다는 맹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음주 단속에 걸린 후에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메신저 단체방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형량 줄이는 방법 좀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일 아닙니까? 죄를 지은 만큼 처벌받아야 될 텐데요. 점점 꼼수가 금요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면 일단 음주 측정을 거부해버리거나 운전자 바꿔치기하는 방법을 썼었죠. 물론 둘 다 현행법으로는 음중이 처벌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단속 구간과 시간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거나 음주운전 적발 이후에 감형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까지 지금 행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면 형량 줄이는 방법은 뭐냐라는 것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픈 채팅방에 음주운전을 검색을 해보면 수십 개의 채팅방이 등장하고 일부 채팅방에서는 사고 후에 블랙박스를 감춰놨는데 어느 시점에 제출하는 것이 좋냐 혹은 제출해야 되느냐 이러한 은밀한 정보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정신병원 기록 이용하면 좋냐라고 해서 정확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감형 정보가 지금 행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을 안 할 생각을 안 하고 단속을 피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더 사실 에너지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행위일 것 같은데 단속을 피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 음주운전은 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아마도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좀 되지 않아서인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개선이 될까요? 아무래도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문화가 결국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나 연예인들이나 여러 공적 인물들이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고 실제로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또 대중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음주운전 형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단속 방법을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이것이 또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사건에서 음주운전 판결 내에서 봤던 내용 즉 자동차라는 것은 굉장히 생활의 편의성을 도모해주긴 하지만 언제든지 흉기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자각해야 된다는 한 판사의 판결례가 생각이 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는 것은 칼을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점 봤을 때 사회 인식 개선이 먼저 선제적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비교법적으로 보면 형량을 봤을 때 저희가 음주운전 혹은 성범죄 이런 것들이 다른 범죄들에 비해서 조금 형량이 많이 올라가 있는 양형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무한정으로 올릴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런데 이제 이 음주운전 관련된 부분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사실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인식 개선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에 음주 상태가 좀 되면 시동이 안 걸리는 것들이 요즘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의무화 부착 대상 지금 이제 두 번째 정과가 그러니까 음주운전 두 번 이진부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좀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냥 애초부터 모든 자동차에 음주 상태, 알코올이 약간 차량에 좀 느껴진다 그러면 시동이 안 걸리는 자동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기술상 안 되지 않을 텐데 자동차 회사가 일부러 도입을 늦추고 있다는 생각도 잠시 들어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그래서 음주운전 사고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뉴스픽스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는 두 살 아이 데리고 제자와 불륜한 여교사 아, 상당히 자극적인 얘기입니다. 한 예술고등학교 교사인 아내가 아내가 여성분이죠. 두 살 아이 앞에서 제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이게 실화입니까? 변호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한 예술고등학교 교사가 두 살 바기 아이를 데리고 한 호텔에서 고등학교 3학년 제자와 불륜을 저질렀다. 고3 남자아이요.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아동학대 혐의를 결과적으로 남편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JTCBC 사건 반장에 드러난 이야기인데요. 제보자는 한 30대 남성이라고 합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아내의 사연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는데 아내와는 9년 연애 후에 22년에 결혼을 해서 슬아의 두 살베기 아들을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내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고등학교 교사였는데요. 지금은 퇴직을 했고요. 퇴직을 했는데 여름부터 종종 외박을 해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 지인으로부터 너의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들었다고 해요. 이 남성은 즉각 호텔로 갔다고 하죠. 호텔에 가서 CCTV를 보여달라고 했다고 해요. 어디 또 보게 됐는지 참 의문이에요. 봤는데 CCTV 영상에 보면 호텔 카운터에 아내가 서 있고 또 두 살짜리 아들은 아내의 다리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한 남성이 쪼그려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아이에게 두 팔을 벌리고 있다가 금세 아이가 다가오지 않자 오히려 이 남성은 일어나서 아내를 껴안고 다정한 스킨십을 이어갔다라고 해요. 고3 제자죠. 이외에도 두 사람이 같은 방에 입실, 퇴실하는 모습을 확인했고 또 식당에서 아내와 그 남성이 입맞춤하는 모습도 보였고 다른 호텔에서 남성이 두 살베기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됐다고 해요. 실제로 이 남성은 옆에 있던 남성은 아내의 고등학교 3학년 제자였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야, 믿기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아이는 왜 데리고 나간 건가요? 아, 양육을 해야 되니까요. 불륜 행위에 대해서 아내가 좀 사과를 했고 남편도 좀 용서를 하려고 했는데 이후에 좀 아내 행동이 남편 좀 분노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가족들 회의에서 좀 아내가 부인했다고 그래요. 아, 난 그런 게 그런 적 없다. 시치미를 좀 뗐다고 하는데 결국 제보자인 안편이 증거를 잡았어요. 어떤 증거인가요? 네, 처음에 이 남성은 아내가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기에 용서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륜 소식이 가족들에게 퍼지고 나자 오히려 그런 적이 없다면서 아내가 시치미를 뗐다고 해요. 적극 부인을 했는데 이러한 모습에 격분을 해서 이 남성은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짐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남편은 아내의 코스프레 의상을 발견을 했다라고 해요. 이렇기 때문에 아내와 그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간에 성관계가 있다고 확신을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아내에게 연락해서 이 의상이 뭐냐, 코스프레 의상이 뭐냐 성관계할 때 쓰는 거 아니냐라고 따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내는 내 것이 아니고 아는 언니가 주문을 해서 나한테 맡긴 것일 뿐이다. 어머니한테 걸릴까 봐 숨겨둔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해명을 해요. 그러자 이제 아내는 변호인의 서면을 통해서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깜짝 의상을 준비한 것이다. 라고 또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해요.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 아내와 남편은 현재 아들을 양육하면서도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데 남편의 의견에 따르면 아내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자신은 명예훼손으로까지 고소를 한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요? 유책 배우자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그 의상에서 DNA가 나왔잖아요. 그 증거 중에 고3 남자아이의 DNA 약간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좀 제보자가 신고해서 검찰에 좀 넘겨졌고요. 어떤 혐의들이 좀 적용됐나요? 실형받을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아내는 두 가지의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그 상대인 남학생에 대해서 남학생도 아직 아동의 나이거든요. 고3이요. 남학생과 성관계를 했다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혐의가 적용이 되고 아울러 그 모습을 지켜봤던 두 살박이 아들에게는 엄마의 그러한 보아서는 안 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 혐의가 적용이 돼서 결과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고소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확인을 했을 때에는 지금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정확히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혐의는 없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인 경우에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로 마무리할 수 없는 필요적 송치 사건이기 때문에 무혐의 의견이지만 송치한다. 라고 해서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보이고 어찌되었든 경찰의 의견은 혐의 없음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뭔가 또 좀 뭐가 있긴 한가 보네요. 가장 걱정되는 건 사실 두 살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좀 나이라고 해도 어머니로서 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제 입장에서는 정말 분노가 좀 치밀거든요.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네. 만약에 그 어머님이 두 살짜리 아이를 불륜의 현장에 데리고 나갔고 하다면은 물론 그런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을 언론전으로 활용하는 그 아빠 측에게 좀 뭔가 나쁜 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이는 사실 두 살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잘 기억을 못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두 사람이 현재 이혼소송과 명예훼손의 고소와 피고소를 서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대척점에 있는 상황인 건데 앞으로 지금 이 고소권이 언론에까지 제보되었다면 자라나는 두 살 아이가 앞으로 엄마의 일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아도 듣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그 역시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큰 해가 될 것으로 보여서 글쎄요. 그 엄마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이런 점을 언론에 제보한 아버님의 행동도 그리 저는 온당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될지 좀 사건 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뉴스 픽스 주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뉴스 픽스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주제는요. 쿠팡 납품사 인기 상품 벗겨 PB 상품 판매 사실로입니다. 쿠팡이 납품업체 제품의 판매 데이터를 좀 분석해서 PB 상품 출시에 활용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됐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좀 드러났어요. 변호사님. 네. 쿠팡이 참 시끄럽습니다. 그렇네요. 쿠팡이 납품업체 제품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서 PB 상품, 자사 제품인 거죠. 자사 제품 상품 출시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쿠팡이 PB 상품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부당 우대를 했다라는 의혹을 공정위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까지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 공정위 조사 내용에 따르면 쿠팡은 판매되는 상품 중에 판매량과 수익성이 좋은 상품들 그리고 생산 공정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 있는 상품들을 선별한 다음에 자사 제품으로 상품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쿠팡은 상품성이나 브랜드 충실도 생산 단순성 등을 따져서 유사한 PB 상품을 생산할지를 검토했다라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대형 플랫폼인 쿠팡이 이중적 지위로 얻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납품업체들의 영세 상권을 침탈했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쿠팡 납품업체들이 그동안 많은 피해를 호소해오지 않았나요?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납품업체가 적지 않았습니다. 한 쿠팡 납품업체 대표의 이야기에 따르면 회사 납품 제품을 쿠팡이 똑같이 만든 뒤에 심지어 100원 저렴하게 판매했다라고 합니다. 납품을 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회사 최초에 납품했던 업체의 판매량은 10분의 1로 줄어버렸고 결국 해당 제품의 납품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납품 중단한 뒤에 모방된 쿠팡의 PV 상품은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납품업체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큰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측에 따르면 쿠팡은 누적된 방대한 납품업체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방 제품을 출시하고 또 경쟁 제품의 검색 순위를 뒤로 밀어버리는 등 방식으로 경쟁 사업자를 고사시켰다라고 하면서 대형마트 PV 상품 문제와 비교하면 부정적 파급 효과가 훨씬 크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좀 대형 플랫폼이다 보니까 계속 이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공정위가 계속 개입하고 있어요. 앞서서 공정위는 쿠팡이 PV 상품의 검색 순위하고 판매량 등을 좀 관리하는 과정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과징금으로 1,628억 원을 매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쿠팡이 과징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하는데 지금 소송 중 아닙니까? 네. 구체적으로 봐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공정위원회가 잘 아는 것처럼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 등으로 자사 브랜드 제품을 부당우대했다라면서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정명령에 대해서 쿠팡 측은 일단 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명령 신청을 동시에 같이 제기를 했는데요.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은 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과징금은 집행정지가 되지 않았고 다만 이러한 1,628억 원의 과징금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되지 않았으므로 쿠팡은 바로 납부해버리겠다라고 해서 일단 집행정지 사건의 일단락이 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 향후 쿠팡이 어떻게 소송이 될지 어떻게 이 상품이 관련된 부분이 진행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범위 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미욱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자는 02557-825 번호로 연락주시거나 법률 방송 홈페이지 내 법률 상담 클릭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로우쇼 골뱅이 로우TV.kr 메일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범위 쇼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